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생생이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시간도 요한일설의 이 마지막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요한일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뒤지 마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딛게 하셔서 이 시간도 지혜와 개시의 영어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도 이 요한일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디깊은 그 사랑들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상식들이 그것이 죄로 인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상식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불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죄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설을 쓰면서 태초에 1장 1절을 태초부터 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만졌는데 나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너희들 중에도 나와 같은 이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 나와봐라 그래서 우리 서로 사귐을 갖자 그런 사귐을 갖는 것을 일컬어서 형제 사랑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이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또 아래의 생각으로서 이 세상적인 사랑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주체를 중심에 두고서 너와 나가 차별이 없이 그 사랑이라는 그 주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주체가 사라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하는 그 주체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라고 그러고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중간에 두고서 너, 나가 우리가 돼가지고서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왜 왔느냐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새로운 죄, 새로운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죄에 대해 살펴봤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관이 아니거든요 죄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냥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죄로 여기지 않는, 이거 쉬운 얘기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죄라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로 여기는 죄라고 하는 거지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관이 오늘 본문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이 악한 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조건 악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조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 세계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뭐가 있냐 죄관이 있고 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마귀에게 속한 그 세상을 일컬어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법 아래 있는 세상이다 선하게 법 아래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게 법 아래 있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규정을 할 때 죄를 이렇게 알 때는 반드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의한 죄관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과실이 있는데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 있고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과실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왜 그러냐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이 얘기는 그것이 곧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실이 뭐예요 선악과였잖아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은 아담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 아담이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는 무슨 법으로서 다스려지느냐 선악의 법이 다스려지느냐 선악과를 그냥 과일을 하지 말고 그걸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선악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 선악의 법이 곧 뭐냐 죄의 법이고 죽은 자의 법이고 생명의 법은 곧 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선악과 속에 있는 그 죄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그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가 선악과잖아요 그게 선악과가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마귀 아래에 있는 그 법인데 그 마귀 아래도 마귀의 세계에도 선 있고 악이 있잖아요 그게 선악과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인정하는 선은 선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선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다 쉬운 얘기로 우리 인간들이 착함이라 내놓은 걸 그걸 착함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죄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요 성경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야비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뭐냐면 신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따르는 게 신자예요 그것이 내가 동의해도 안 되는 것과 상관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기분 나빠도 그 법에 따르면 사는 것이고 따르지 않을까 죽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함정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몰상식해 상식적이 아니야 비상식적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법은 누구만 받느냐 이건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부 같으면 악한 자가 이 세상이 지배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의하는 그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훈 얘기를 해서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죄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죄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 법정에서는 똑같이 죄예요 똑같이 죄라니까 큰 거금제도 자기가 죄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그게 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이 규정하는 죄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규정하는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규정하는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통용되는 죄고 내가 규정한 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정한 그 죄가 곧 뭐냐 예수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죄관과 의의관이 하나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곧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먹으라 했던 생명관인 거예요 생명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관 먹으면 영생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생명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관을 먹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죄가 있어서 선악관을 먹어서 죄가 아니고 생명관을 안 먹은 게 죄예요 생명관을 안 먹었기 때문에 죄라니까 왜?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일 것 같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영생하는 자로 만들었을 것 같으면 생명관 먹으라고 자식을 할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안 하셨어 인간을 흙으로 아담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관 먹고 영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관을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 생명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생명과가 신약을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자체가 만물의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농산에서부터 에덴 농산을 온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만물에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싶으냐? 생명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만물을 그러니까 생명관을 먹으면 영생하는 자가 되고 영생하는 자가 돼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냐 거듭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덴 농산에서 생명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담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 생명관을 알려주면서 생명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거든요 동산과 에덴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되면 어디로 올라간다?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수 강이라 그러잖아요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수 강이라 그러잖아요 그 생명수 강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영생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생하는 것 어떠시? 그러니까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 세계에 나와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담고 있는 생명과를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서 친절히 알려주는 거예요 저거 먹고 오라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간들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사람 죽는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얻은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 죽은 자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은 자를 부득불방하느냐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내고 그 쫓아내는데 그 쫓아낼 때 혼자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아담을 미혹했던 인간을 미혹했던 그 뱀과 같이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쫓겨난 그 세상은 뱀이 지배권에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은 뱀의 지혜를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잖아요 이 얘기는 인간들은 뱀의 지혜를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뱀을 일컬어서 세상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신, 그걸 마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 이렇다 악한 자 이 세상은 악한 자 수중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서 태어나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정의예요 인간들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법으로 적용을 받느냐 하나님이 정한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그럼 하나님이 정한 법은 뭐냐 그 아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모두가 다 세상에 악한 자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정의한 그 법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의한 그 법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그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믿느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시켰다 모두 대속을 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안에서 우리가 뭐를 얻느냐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의롭다 할게 의롭다 할게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져진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지 왜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 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기법으로 이 자기법은 뭐냐 선악의 법이에요 선악의 법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착하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인간들 기준에 착함이 있는데 그 착함을 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인정하는 선이고 내가 인정하는 선은 따로 있어 그럼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모두가 다 믿어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모두가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법으로 살 것 같으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선악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선악의 법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의 법이 이게 생명의 법인데 이거 생명을 다른 말로 예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다 아니다를 여기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의롭다고 예수 밖은 무조건 불의하다고 이렇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의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있는데 악한 자 속에 누가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통치 아래에 있어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럼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는 뭐가 돼요? 왼수들이죠 그런데 그중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선택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입은 자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 세상 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세상 법은 엄연히 살아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니까 나 예수 믿는데 도둑질하고 나도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럴 것 같으면 경찰이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주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고 나가서 나 예수 믿는데 이럴 것 같으면 경찰을 안 봐줘요 그건 세상 법이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법으로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세상 법이 통용하지 않는 한 무리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 무리들은 세상의 법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세상은 여전히 세상 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하냐 세상의 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무리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그들에게 법을 줬는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OK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가 끊은 대로 안 살고 다르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세상 사람은 아닌 우리 신자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가 먹는 것도 똑같아 마시는 것도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는 똑같은 죄의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를 예수 믿으면서 남의 걸 도저기를 했다 죄예요 그냥 가면 가야 돼 그런데 하만의 한계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저주하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 되세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서 내세우면 안 된다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다수입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몸뚱이는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는 뭐냐 다 너희들이 이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은 놈인데 너희들 똑같은 그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한 무리를 대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 믿음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나갈 때 비록 내가 세상이 정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를 정하지 않고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이해 되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 두 가지 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넘어진 그 죄 가지고 징징 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또 이 말이 또 그럼 또 그래 뻔뻔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참 이게 어려워 이게 신자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두 법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이 있고 세상에서 사는 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은 무슨 법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법으로 나가야죠 예수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법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똑같이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고 예수 안 믿는 자는 그냥 똑같이 죄로 취급한다니까 아멘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예요 세상이 규정하는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언제 자랑하려고 그래요 어느 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흔히 뭐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걸 가지고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걸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에 유익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나 예수 믿는다고 같으면 아 귀하시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 주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같으면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는 모두 우리가 죄인 아니라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로 여기지 않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의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라니까 의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자 의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것은 독자적으로 의의로운 자가 아니고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의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안에서 의의롭다 여겨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를 걷어내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의의롭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의의로운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의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의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는 항상 누구 그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예수라는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라는 그늘을 들고 나가면 돼 맞습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잖아요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 수많은 무리들이 활란해서 큰 활란해서 나오는데 전부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씻김받은 흰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럼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자기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빛나고 흰 세마포는 이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우리 뭐 하느냐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속은 씻검해도 겉은 지금 뭐 있냐 하나님이 입혀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구다 예수님의 의라 그러죠 이게 스가내에서 볼 것 같으면 여수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마귀하는 놈이 참소를 합니다 아이고 예 보세요 이 더러운 놈입니다 죄인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가지고 긴 옷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여수에게 입혀줘 버려요 그럼 속은 여전히 속은 뭐고 더러운 자고 근데 그 더러움을 뭐로 가려버리죠 뭐로 가려요 흰 옷을 가려버리잖아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독자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신앙으로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착한 걸 가지고 그 착함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착함이에요 선하게 법안에서 착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착함으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왜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바퀴벌레 얘기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는 그걸 악으로 모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지가 바퀴벌레 얘기해서 선이라고 착함이라고 해서 들고 와가지고 주인님 주인님 내가 착하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 지금 바퀴벌레가 우리 김선희 집사님한테 나와가지고 자기 세계는 걔가 착한 바퀴벌레야 구제도 잘하고 말이죠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 애예요 너무 애가 바퀴벌레 세계에서는 늘 훈장 받고 포장장 받고 이런 애인데 이런 애가 와가지고 그 의리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마님 난 착한 바퀴벌레입니다 이렇게 할 것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내게 똑똑하네 그럼 똑같은 바퀴벌레지 사람일 같으면 뭐하냐 그 바퀴벌레가 아무리 좋은 의리를 가져와도 사람일 때는 그게 통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잖게 어떻게 하나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밟아버리지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입장이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들과 다른 죄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미운 거 그들이 착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건 인정해줘요 착한 건 착한 것이지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뿔다고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걸 의외로 여겨주지 않고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라고 규정을 할 때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율법에 특심하지 않는 사람 예수 죽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이라고 선동을 했어요 바리세인들이죠 바리세인들은 무슨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의죠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천국은 바리세인들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한 바리세인의 의의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의의예요 가장 고귀한 의의예요 그것은 인간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의의예요 그럼 바리세인들 의의는 뭐냐 율법에서 난 의의란 말이죠 율법 지킴으로 난 의의란 말이죠 그건 참 귀한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천국은 이 의의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 의의와 다른 의의가 있어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의란 얘기는 질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의의란 다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이거는 B급이고 다른 의의는 A급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의 바리세인들의 의의는 깃끗해봐야 인간에게서 나온 의의인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인간에게서 나온 의의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 의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온 의의 그 하나님께로 나온 그 의의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그 의의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가 어떤 의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해서 죽으신 의의 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대신 죽은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우리 의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의의로 가느냐 예수님의 의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의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로 가는 모든 천국에 가는 모든 백성들은 다 똑같은 자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자라니까 똑같은 자 아멘 그럴 때 이게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고로한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그 나라를 우리가 평화의 나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곳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의의 이면에 있어가지고 모두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다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없어야 되지 이렇게 차별 없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 형제 사랑 아멘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지 왜 저 사람도 예수의 의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나도 예수의 의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차별이 없으니까 차별이 없으면 서로가 뭐가 되느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이끌어서 살아야라 그런다 사람 이걸 형제 살아야라 그런다 형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런 형제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공동체를 걸어서 교회라고 그런다니 교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러한 교회에다가 이 하나님의 그 은내를 훼손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인간의 의의를 의의라고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놈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인간들의 의의를 가지고서 경쟁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모든 세계의 교회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오래 믿는 자 적게 믿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서 명함을 내밀 때 내밀 때 내가 몇 년 차인데 마치 뭐 뭡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술자 뽑을 때 내가 몇 년 차다 몇 년 차 몇 년 차 그 연차마다 뭐가 달라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은강수장님 방사선 기사를 뽑는데 1년 차가 있고 5년 차가 있고 10년 차가 있어요 뭐가 달라져요 연봉이 달라지지요 1년 차가 달라고 하는 연봉하고 10년 차가 달라고 하는 연봉이 다르죠 뭐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일을 한 연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연차를 가지고 그래서 이건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그럼 세상에는 당연히 기술 좋은 사람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그게 안 통해 그럴 것 같으면 연차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한다 안 한다 연차 없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는데 연차가 높은 사람은 환영한다 안 한다 환영한다 그거를 예수님 당시에 의의로 생각해 보자고 세리와 창기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연차가 높은 사람들이고 세리와 창기들은 연차 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둘이 똑같이 준다 그러니까 누가 불타고 나요 연차 많은 사람 바리새인들이 불타고 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를 살려놨다거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차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해 그래서 뭐 하느냐 자기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바리새인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되느냐 주류가 돼가지고 주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차별을 자꾸 둔다고 차별을 니하고 내하고 달러 자꾸 한다고 달러 그러면 그 교회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의 평균이 모두가 통일하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의의를 밀어내는 이대로 하잖아요 이걸 불의라 그래 불경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법의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뭐 하냐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법으로 살게 되고 밀리게 돼 있다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사는 사람들이 희소해져 요게 11조라니까 10분의 1이라니까 10분의 1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도 11조 이럴 것 같으면 10의 9는 저 이방인이 아니라니까 10의 9가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10의 9가 뭐 하느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 힘을 쓰지는 못해 이 세력에 비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무리 속에 속해 있는데 이 작은 무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그런 법칙에 여기에서 이 법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통용되는 데에서 밀리게 돼 있고 핍박받게 돼 있죠 자연적으로 핍박받게 돼 외면 당하게 돼 있죠 외면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사는 자들은 자꾸만 뭐냐 핍박을 받게 돼 있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들과 다른 법으로 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것이 완전히 전세가 뭐가 되느냐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소리하는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증거를 할 때에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7천명 찾는 보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숨겨진 7천명을 그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쫓아가고 있는데 숨겨진 자 그들을 일컬어가지고 그들이 잘라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자기 실력이다 하나님이 남겨놨다 하나님 남겨놨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무리들 7천명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바알 신앙이 가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느냐 바알 쫓아가는 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니까 자연적으로 비주류가 되어버리죠 이 사람들은 핍박박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뭐 하냐 그 시대의 그 시대정신 그 시대정신과 반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손해보게 되어있지 손해보게 되어있지 삶도 빈피배 지를 수밖에 없고 궁피박이 되어있고 핍박밖에 되어있고 그게 사도바울이 우겨삼 당하고 뽀그림림도 당하고 한다는 얘기를 사도바울을 핍박하던 세대륙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무슨 의의로 살았어요 율법의 의의로 살았잖아요 율법의 의의로 그래서 사도바울도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 죽였어요 예수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데 다메세계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의의가 하나님 원수라는 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원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 율법의 의의는 가문으로 나타나고 어떤 저기 뭐야 족보로 나타나고 말이죠 자기 열심으로 나타나고 이런 걸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보니까 이 모든 이 의의들이 뭐냐 배설물이라고 되는 거예요 배설물 세상에 세상 이거는 하나 가치 없는 것들이라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가치 없는 것이고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가치 없는 것이고 내가 열심을 낸 것도 가치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얘들아 동문소아 간 애들한테 그거 하나님이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거 들고 나오지 마라 예수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버려 이 똥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했는데 청춘도 바치고 말이죠 재산도 바치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오름을 오름이 아니라고 똥이라고 하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서 밥도 안 쳐먹고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 밥 안 먹겠어 해가지고서 석공대 조직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그렇게 또 덤비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밤의 색이 이성기 행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냉정하게 여러분도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인간 입장에 생각해서 바울은 그렇다 치자 바울 아버지 가족들은 한번 생각해 밤의 색만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승승장구 했어 출세길이 확 보장이 돼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밤의 색에 갔다 와가지고 애가 헷가닥 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 이거 잘못됐다 여보 얘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약도 데려 먹이고 했겠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얘 정신병 걸렸다 큰일났다 따라합시다 잘 이해하고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면 정신병 걸린다 예수 믿으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질서를 뒤집어 없고 새로운 질서를 상하는데 그것이 또라이지 그게 그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색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소경이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은 다메색 사건을 최고의 영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몇 절이냐면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여경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살짝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중심으로 일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도 이해가 되고 이 예수가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이란 것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만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과외를 했잖아요 3년만 동안 데리고 다녀도 제자들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 그때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말한 것도 알게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게 믿어질 거야 이렇게 해줬다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오니까 비로소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또 교회 안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인이야 교회인 왔다 갔다 하는 교회인이야 교회인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패러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잘남으로 자기 의의로 기고만장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내 잘난 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하는 것이 이것이 악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이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칫도 오해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수 밖에서 우리가 의의를 행하는 것 다 배설물이니까 이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그것이 의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규범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 신자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규범이라니까 근데 그걸 의의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무율법주의가 돼 버려 율법 폐기론자가 돼 버려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게 되나 율법의 일자로는 이래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의가 아니라 의의가 아니라고 이해되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의의도 안 되는 거 그걸 마을로 사냐 그럼 어떻게 사는데? 그럼 괴판으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영주주의라고 그래요 영주주의 영주주의자는 뭐냐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신들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건 괴판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럼 괴판으로 막 사는 누구 같이 살겠어요? 이방인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에메소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 감각 없는 자 되어가지고 방탄과 방종의 자기를 방임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싫어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규범이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럼 우리는 그 율법이 말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서 여기지 말라? 그렇죠 의의로 여기지 말라니까 의의로 아니 신자가 좀 신자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저 사람부터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당연한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둔 것이 그것이 열두 제자잖아요 열두 제자 구약교회에서 빼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약교회잖아요 그럼 신약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이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의의를 가지고서 이 신약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죠 맞습니까? 의의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구약교회에 그래 삶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해 되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 다른 모습으로 그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뭐냐 땅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그거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그 나라 그 의의 아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삶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 아멘?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이것도 의의로 들고 나오지 말라고 이해되죠? 착하게 사세요 신자가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걸 의의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또 넘어졌다고 해서 또 주저앉아가지고 원통화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걸 잘못 이해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영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그게 보세요 하나님께로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 안 짓고 산다 이 소리 들리지 이걸 지격을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들을 것 같으면 이게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규정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치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를 부인을 못해 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할 뿐더러 성령으로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예수를 부인도 못해 아멘?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 안 믿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범죄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치 아니아니라는 이 얘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윤리도독을 깨끗하게 잘 산다 이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안 믿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걸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오로지 뭐만 의미를 두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를 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을 그것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은혜와 극류를 구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 해주세요 우리는 원래 악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여기심을 입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근거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해 달라고 극류를 여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러한 상태를 뭐냐 범죄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못 봤으면 얘기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못한다? 예수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을 못한다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회 잘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그 사람 교회 다 잘 나올 것 같으면 저 사람 신앙 있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신앙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교회를 떠나질 못해 제가 과거에 이걸 은혜를 갖고 제가 그랬거든 한참 율법에 특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영적으로 우울증이 딱 왔을 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커밍을 하고 됐어야 돼요 너무 괴로우니까 커밍을 하고 됐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갈래 그런데 교회 안 갈래가 안 된다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몸뚱이는 거기가 있다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이게 예수 안 믿기가 안 된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 교회 안 와도 돼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안 믿을 것 같으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 안 오는 놈이 있더라니까 지금은 안 나와도 나아주게 되면 부르시겠지 그건 하나 희망의 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생각하는 희망의 끈이고 영 안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언제 부르시면 입을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단죄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탕자처럼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영 안 돌아온다 그럼 뭐이다? 안인자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주고 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이건 떠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내 형제가 있잖아 내 진짜 형제들이 거기 있잖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가면 차별이 없잖아 네가 잘난니 못난 차별이 없잖아 여기만 나가면 잘난니 못사니 네가 잘 사니 못사니 부자니 가난하니 이런 걸 따지는데 여기만 하면 그게 없어 그럼 어디 살겠어요? 교회 안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죄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의의관 이걸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교회 안에서 의의는 예수 믿는 게 의의고 아멘? 그러니까 고로 기도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로한 그 그룹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로한 그 그룹 속에 있다고 해서 누가 떠난다고 해서 그걸 애석게 여기지 말라니까 그걸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하는 곳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그런 곳에 못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성의 원장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되는데 이거 중중정의장경 전화하는데 이 말이 동원이 되면 여기 있는 것이고 믿어지면 있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떠나는 거겠죠 떠난다고 애석이 할 것도 없고 원수식이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세상에 율법, 법이 죽어버렸어 법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돼?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 같다? 정제함이 없다 그러죠 정제함이 왜 정제함이 없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더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그죠? 해방을 시켜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을 주장을 못하지요 아멘? 그렇게 주장을 못하니까 우리가 뭐 같냐 범죄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그래 여기서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의 정제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마귀의 정제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악한 자는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악한 자의 영역에서 벗어나버렸어 옮겨져버렸어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끌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들을 참소를 못해 악한 자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 왜?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되죠?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제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안다는 거예요 이건 기소가 안 된다니까 안 받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세요 신자는 마귀의 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우리가 뭐 같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악한 자가 만지지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죄를 범치지 못한다 그러고 이해되세요? 죄를 범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예수를 부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안 믿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악한 자가 만지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사단이 참소를 하지 못한다니까 아멘? 마귀의 그 마귀는 보세요 선악의 법 아래 있는 자들만 참소하는 거예요 그들만 참소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선악의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놔 버렸어요 건져놔 버렸어요 건져놔 놓으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족하지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로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 계속 마귀라는 거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이 뭐가 되느냐 강건하고 장성한 자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왼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왼수는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뭐냐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되잖아 맞습니까? 내 존재를 알지 못하고는 계속해서 마귀의 그 참소에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달려는데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날 것 같으면 그 모든 걸 벗어버린다니까 야 이게 내가 지금 괜히 저기 쫄아 살았네 원래 갈라데나 사장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일신상 잠깐 동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종으로 뒀다 그랬잖아요 종으로 그 종으로 둔 것이 거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는 이 신앙의 과정이 뭐냐 율법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 은혜를 주신다고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아 내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것 같으면 율법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 있어서 이게 편해 이게 익숙해 있는데 그러나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 익숙함으로부터 자꾸만 뭐가 되냐 격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된 거 아멘? 그러면서 뭐 하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꾸만 내가 뭐 하느냐 장성해져야 돼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리스도에 충만한 물량으로 자라가야 돼 그러할 때 마귀가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화선을 쏜다 할지라도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참소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느냐 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난자들은 여전히 죄의 포화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법으로 살아야 돼 이걸 이겨낸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럼에서 마지막을 뭐냐 우상을 멀리하라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이 신앙이 전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아담 안에 살던 모든 인간들은 다 마귀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지고 마귀의 지배는 뭐냐 선악의 법으로 다 살았어요 그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선악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법으로서 다스리는 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하냐 창세전 어린양의 생명성에 농명된 자들을 율법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들 속에 그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다른 우리에다가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놔가지고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쪽에 너희들이 옛날에 살던 그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으로 살아 그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지함이 없고 마귀가 그 어떤 것도 못하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 꼬라지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면 내가 내 꼬라지로 옛날에는 내 꼬라지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살게 될 것 같으면 내 꼬라지 때문에 울고 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마박살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잖아요 지각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마귀의 법 아래에 살았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는 이 법으로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딱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법으로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의 기업 정체선이라니까 이쪽에 있는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지배 밖에 있는지 그 사람이 딱 사는 거 보면 안다니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개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 아직까지 이쪽으로 넘겨진 자가 아니라니까 이쪽으로 넘겨진 사람은 그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또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 못을 쳐줍시다 위로하는 거예요 어리면은 그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리면은 아직까지 권총질을 할 수가 있어 장성해지면 안 한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있어야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장성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또 하나 박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린아이를 쓰면 안 된다니까 이해 되죠? 젖 먹이는 자 어린아이를 쓰면 안 된다니까 화가 있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됐는데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을 것 같으면 내가 어느 법에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되는 이 중심으로 해서 사는 이 법에서 내가 강성한 자가 돼 강건한 자가 돼야 되죠 아멘?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장성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라니까 신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안 된다니까 장성해져야 돼 그럼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성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얼라는 어떻게 하는데요? 몰라 그거는 그 얼라는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관심사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살고 싶은 것이지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가 있을 것 같으면 화가 된다니까 너 이거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의 수준을 같으면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 정지하는 그 수준에서는 벗어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비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이들 죄 아래 난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그럼에도 우리는 뭐냐 그 법에 적용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그 법으로 우리는 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법으로서 선악의 법인 이 법을 이기며 살아야지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이렇게 살 때에 악한 자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치 않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지 맨날 성경 본다고 해서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속사람은 강건해져 내 영혼은 살이 찌는데 여전히 배는 고파 배가 고프면 눈도 희미해져 눈이 희미해지면 성경도 안 보여 내가 배고프면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밥은 먹어야지 밥도 먹고 성경도 보고 맞습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아멘 그럼 육체적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사는 것이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아멘 영적인 삶이 없이 육체만 짱든 건강하게 한다 헬스한다 그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영육관에 강건해야 돼요 영만 강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육관에 강건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홍과 몸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이 배런스를 깨지 마시고 육체도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만큼 내가 뭐하냐 육체를 사는 것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니까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니까 그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좋은 선수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시고 그 건강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강한 자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저희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법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복음으로 들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법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하는 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